세영 선배! 어이 씨 XX 뭐야? 아이씨... 선배님! 비열로 자 지금 그나마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올라오면 부여 파게 만들어 보겠습니다! 선호로 밤데내려 선배님 여보세요? 씻고 있어요? 선배님 네 저 왔어요 네 뭐 기다려요? 기다려요 기다려요 예 뭐야 뭐야 소모님 이거 먹어도 돼요? 먹어도 되나? 먹어요? 음 좋네 왜? 왜? 왜 뭐 네? 뭐라고요?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빨리 빨리 씻어요 왜요? 왜요? 보지도 않잖아요 보지도 않으면서 뭘 관심 있는 척이야 보지도 않잖아요 조회사 안 나와요 선배님 때문에 빨리 씻어요 네? 네 아 음료수 있어요? 뭐요? 오 숙취해소제 그래요 선배님 선배님 누구 있어요? 뭐요? 선배님 감사합니다 빨리 씻고 나오라고요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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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 이런걸 세웄놨어 선배님 아 이 집은 정리가 안됐어 선배님 아 아 아 아 아 이거 뭐야 아들 빨리 씻고 나와요 가게 아 깜짝이야 뭐야 이거 맛있는 거 다 먹었네 왜 왜 왜 폼클렌징이야 뭐야 되게 귀엽네 선배 저 지금 피부 안 좋다고 디스하는 거예요 잘 쓸게요 김그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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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 누구야 지현 선배 지현 선배 지현 선배 지현 선배 지현 선배 잠시 남자들 지현 선배 지현 선배 지현 대표 지현aste 아 아 아 선배님 선배님 빨리 나와봐요 선배님 이재 선배 뭐야 뭐야 선배님 선배님 뭐야 괜찮아요 선배님 아 아 아 이 새끼야 나와 아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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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! 그라 내려갔어! 아! 화장실에 숨어있을게! 아! 화장실에 숨어있을게! 아아! 오케이! 오케이! 네!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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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누가 있었다고니까요! 누가 있어? 아니 성댄이는 혹시 모르겠다니까요! 에? 아, 봐봐! 이거.. 이게 아니기 되있잖아! 이거! 이게 왜 넘어져있어? 내가 안 했다니까요! 네? 아니 화장실에서 소리 나오고 아, 이거는 뭐.. 아무것도 없는데? 아니.. 소리가 났다고? 오는 안 되겠는데, 화장실이 소리 났다면 화장실이. 화장실? 응. 화장실에서 뭔 소리가 나? 아니 여기서 저 부르는 소리 났다니까요 여기서. 에? 저 부르는 소리 났다니까요 여기서. 무슨 소리가 나요? 아꺼, 아앟! 준비 다 cases 아니야, 뭐야? 아파, 뭐야? 아으, factoryär carboiak! 야 XXXX야! 나잖아! 나니까 XXX 깨물고 흙천해 주시네!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났어? 나는 존나 났어! 존나 무서워 이 XXX야! 내가 분명히 반드시 장하고 있는데 여기 쏟아 드리고 쏟아 드리고 내가 깜짝 놀려오겠어! 뭐였지 그렇게? 내가 어떻게 한 거야! 저 오자 안에 숨어서 불러줘서 슬기고 찬 거야! 어! 더럽게! 우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! 나 진짜 나 이 집은 나 모른다 이제! 나 오늘 집에서 같이 잤어? 나 무서움 많이 타거든요? 진짜 나도! 아! 너무 잘한다 진짜! 야 XXXX! 바로 빌빌빌빌빌빌빌빌이! 아 존나 무서워